접속하세요. 하단 메뉴. 왜 이렇게 웅장해. 먼저. 언택트 관객 평가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주실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미스트롯. 세 분의 레전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레전드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장 분위기를 저도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심사 기준을 들어볼 텐데요. 언택트 관객 평가단 여러분들은. 마스터 분들은 무대를 보시고.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부터 준결승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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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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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결승 무대에서 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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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미션 개인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흘러주십시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종료합니다! 예! 아! 예! 하이를 뚫고 나오는 게... 레전드 얘기를 듣습니다! 김의영 씨의 마스터 점수를 공개합니다! 와! 그러기 위해... 그는 이제... 대단해! 아! 훌륭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여기... 또 자신의 마스터 한 소식! 와! 왔다 왔다 왔다! 어었! 오늘이 아니면... 다... 아주! 당신! 고맙습니다! 왔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음이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 눌러주십쇼. 자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강혜연 씨의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면 5번 투표를 정료합니다. 동원군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요정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지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트롯계의 팅커벨이라고 여기 적어놨더라고요. 갑자기 확 밝아. 강혜연 씨의 마스터 총점을 확인합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노래 끝나고 나서 전부 박수를 많이 치셨기 때문에 참가자를 불러봅니다. 이 사이에 벌써 콤보 같애고. awaiting 예정입니다. 님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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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스터 군단은. 난리 났어 언덕 판정단도. 노래를 김다연 양 곡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안이만이 나무를 쓴 라인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최고점은 100점입니다. 현재 1위 940점 다음 참가자는 의상 부분도 표행 완행열차랑 이 의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 그림이다 그림이야. 대박. 궁헌아 그건 정설이잖아. 마지막 너무 좋아. 마리아씨의 레전드 미션. 를 눌러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합니다. 우와. 몇 점씩 마리아에게 주셨을까요? 마리아가. 혜연이보다 높은 거 아니야? 되게 달라졌어. 점점 달라졌어. 여유로. 이게 뭐야. 종료합니다. 고음에서 소름을 돋게 하는 거는 종종 많이 있는데 중저음에서. 중저음에서 저렇게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버스 부분에서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예선 전부터 약간 좀 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보컬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가수분이신가. 처음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의 무대는 정말 그냥 최고의 그런 뭔가 디너쇼를 보는 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